아, 좀 짧아졌네요. 따다, 따단. 감사합니다. 아, 배 안 먹는 건가? 아, 먹으러 가. 아, 뭐야? 아, 먹으러 가야. 아, 먹으러 가야. 아, 먹으러 가야. 아래에 가면 안 돼. 2시까지 , 5시까지 4시까지 3시까지 4시까지 2시까지 선수 3시까지 첫번째 과자하고 오일을 먹으면 치즈를 넣어버렸어. 갑자기 배고파졌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유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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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유장 서서 사이로 보이는 탕후루 드셔보셨어요? 눈은 눈은 눈으로 돌아갑니다 눈은 눈으로 돌아갑니다 눈으로 돌아갑니다 눈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날아가서 오는 길 출근해보겠습니다 배고파 꽉 차가운 목욕 고기 히터 공연 히터 히터 완전 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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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웃을까? 그래요 이거 봐요 공사장에서 쓰는 건데 와 빛나요 오케이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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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말 회식 언제 하냐면요 점심 만들어 ilde 벤 형 다리보 полов 빛내요 어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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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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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아 무슨 맛이 누가 못댔어 김아 곰돌이 곰돌이 곰수 곰돌이 저기는 술이 비가 와요 겨울에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요? 겨울인데? 날이 안 추워서 눈으로 변하지 않는 건가? 그리고 저 어제 바꾼 네일 솔쩍 보여드릴게요 하이팅 오수진 우수진 흘림 오수진 이 뼈는 맛있게 놀아주면 어색 맑ы 놀아주면 유리 다닌 짜잔 리본 우리 완전 다 모노톤이야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일 문이 오늘 눈이 와요 눈이 와요 화면 예쁘네... 셀린 휴강 퇴근합니다 이제 주말이에요 주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